투니버스 시청자 여러분 네! 투니버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투니버스 시청자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은원이라는 만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책으로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접하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투니버스에서 시청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음악에 제가 노래를 제 목소리를 담아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를 부르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은원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함께 재밌게 보시고요 저의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주제의 음악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를거구요 멋진 음악으로 또 멋진 애니메이션에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멋진 음악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곡은 좀 분위기 좀 어떠세요? 좋은데요 오늘 잘 나올 거 같아 잘 만드셨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